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히로가 있어요. 히로! 뭘 열심히 보고 있나 봐. 콩콩! 아 강아지 있구나. 강아지 있어요. 주말 잘 보내고 있어요? How was your weekend? 토요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했고, 집에 그냥 있었을 것 같은데 일요일에 오늘 영상 잠깐 찍다가 일단 주말 끝나기 전에 한번 어디 갔다 오려고 히로랑 어디 갈 거냐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냥 추천 받아서 갈 건데 여기 한 시간 정도 운전해야 돼요. 그렇지 히로야? 궁병항? 궁병항. 거기 한번 갔다 오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해 내리는 거는 같이 히로랑 보려고. 그렇지 히로야? 근데 요즘은 운전 안하니까 요즘은 많이 오우 히로! 오늘부터 뭐야? 뭐야? 근데 이제 운전 안하니까 오늘부터 운전 안해. 오늘부터 텔레포테이션. 텔레포트. 히로야 텔레포트. 히로도 할 수 있을까? 해볼까?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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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궁병항에 가겠습니다. 3, 2, 1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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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는? 히로 없어. 히로 가져와야 돼. 히로 들고 와야지. 히로 없어. 히로. 히로. 히로 가봐봐봐봐봐봐봐봐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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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가이즈 우리는 이제 투자 했는데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아 카메라는 하루종일 막 배터리 짜증하고 뭐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고갔어요 집에서 어 누가 너 힐러 카메라 안 가져와서 하늘 예쁘지 카메라 안 가져왔어 그치? 일단 갈까? 가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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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누린거 보고 달도 있네 달도 여기 있어 그치? 그치? 너무 예쁠 것 같아 왜 이렇게 큰 하는거야? 아 쉬워요 그 카메라를 가져와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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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